애플리 아이 튼튼 그림책 몸 튼튼 풍덩 바다 속으로 바다에 왔어요. 파도가 들락날락, 숨쉬기도 들락날락 호흡, 호흡 체조를 배워볼까요? 꼬물꼬물 불가다리 선생님이에요. 나처럼 손발을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손가락을 꼼질꼼질, 발가락을 꼬물꼬물 모두모두 손가락을 꼼질꼼질, 발가락을 꼬물꼬물 흐느적흐느적 문어 선생님이에요. 나처럼 팔다리를 휘휘 젖고 탈탈탈 걸어보세요. 모두모두 팔을 구불구불, 다리를 탈탈탈 모두모두 두 팔을 구불구불, 두 다리를 탈탈탈 집게발이 까딱까딱, 개 선생님이에요. 나처럼 옆으로 걸어보세요. 오른쪽으로 총총총 왼쪽으로 총총총 모두모두 왼쪽으로 총총총 모두모두 오른쪽으로 총총총 엉금엉금 거북 선생님이에요. 나처럼 하늘 보며 뒹굴뒹굴 굴러보세요. 내 다리를 하늘로 쭉 몸을 동그랗게 말아 뒹굴뒹굴 네 다리를 하늘로 쭉 앞으로 뒤로 뒹굴뒹굴 굴러보세요. 길쭉길쭉 사뿐사뿐 홍학 선생님이에요. 나처럼 한 다리로 서보세요. 한 다리는 접고 한 다리로만 꼿꼿하게 모두모두 한 다리로 꼿꼿이 쓰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모두모두 잘했어요. 자, 이제 배를 타볼까요? 마주앉아 손잡고 노를 저어요. 앞으로 쭉쭉쭉 뒤로 쭉쭉쭉 모두모두 마주잡고 앞으로 뒤로 쭉쭉쭉 모두 바닷속으로 풍덩풍덩풍덩 마주앉아 손잡고 마주앉아 손잡고